하고싶은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거 하고싶어요? 영원히.. 우리 영원히 봤어요? 영원히 하고싶은거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영원히 하고싶은거 없으니깐 새로운거? 영원히가 새로운거 준비했다고 하니까 아까 신청 하신거.. 네네네 우리 영원히 머릿속 꿀잘 한 번 잘 해볼게요 최대한 귀엽게 영원히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치? 이 친구의 특기가 또 귀여움이거든요 가볼게요 가자 영원아 가볼게요 그랑스의 선택은 그랑스의 선택은 그랑스 встреч이 그랑스도 함께 그랑스도 손이 그랑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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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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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